아직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보다 전에? 한두 시간씩 작은 화면으로 보면 눈 안 아파? 소니 모바일 프로젝터 빠르고 쉽게 연결해서 딱! LBS 레이저빔 화면에 또렷한 화질 120인치 화면까지 구현해주는 오토포커싱 모바일 프로젝터라고 걱정하지마 210g 프로젝터, 충전잭, 거치대, 거기다 HDMI까지 영화, 프리젠테이션, 스마트폰,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너무 광범위해 노트북? 들고 다니지마 캠핑 갈 때 TV 들고 갈 수 없잖아? 고민하지마, 소니 모바일 프로젝터 야, 너도 스마트해질 수 있어